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 목양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며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에베드리는 중국 땅 가운데 대림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통일전망대에서 보면 북한에서 당대회라는 거래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8차 당대회를 올해 초에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렇게 박수를 치거든요. 오늘 나올 때 박수 받으니까 약간 그때 영상이 떠올라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저희가 앞으로 한 몇 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저희가 신학을 하면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성경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교리를 배우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에베소서는 뭐와 연결된 말씀이냐면 교회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회론을 다룰 때 꼭 다루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면 어떻게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배울 때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딱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따지면 교인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군요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고 잘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에 있는 남편이나 자녀들은 택함을 받지 않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텐데 에베소서는 그런 의미의 택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의 택함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무엇보다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보니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추악합니다. 나는 돈도 너무나 사랑하고요. 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경쟁 속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내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악이라는 것 앞에서 맨날 이기는 게 아니라 맨날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를 누가 택하셔서 부르셨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합리적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기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이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를 이 하나목양교회 아니면 우리 하나로 드림방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이 존재하죠. 돈이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집안에 뭐가 많은 게 최고야.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최고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르심에 맞는 신도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묵상하며 하나 목양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로 드림에 있는 우리 드림방에 있는 우리 실장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 교회론과 관련돼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성교사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여러분 뭐 대한성소공예도 좋고 홀리넷도 좋고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성경검색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시면 유일하게 딱 두 번 등장해요. 성경 전체 중에. 그 두 번이 다 어디에 등장하냐? 이 에베소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 말씀이고요. 하나는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고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통일 성교사역 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 9절을 정할 때 많은 것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럼 잘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0절은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본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뭐냐면 다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통일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기에 세상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들은 그 하나분의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다 통일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왜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통일을 하면 실제적으로 더 잘 삽니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통일 교육은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 평화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전세계의 평화를 위한 통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항상 이 세 가지였어요. 역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통일의 당위성은 뭐냐면 통일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한에서 이 남한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냐? 통일을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인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통일의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음통일은 사실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가 복음통일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통일해야 된다면 그럼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이 얘기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통일은 에베소서 말씀이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다 보니 이 에베소서 안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죠.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인정하는 건 뭐냐면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거룩하게 좀 더 착하게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갖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하던 돈이 많던 아니면 국적이 어디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동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도적 교회로 꿈꾼다는 것.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성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날 하루아침에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나면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믿음의 역사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건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후회하고 후회하다가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안산홍을 통해서 맞아 이게 교회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땅에 구원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기에 그 역사성, 그 사랑 안에, 그 증거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한 교회만을 유일하게 교회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발자취와 믿음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뭐냐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실 에베소소 안에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소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되게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어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에베소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편지를 기록하면서 5절, 6절, 7절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은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는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5절을 기독교 교류에서 좀 한자인데 멋진 말로 뭐냐면 기독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론. 기독론을 우리말로 바꾼 뭐냐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이만희, 문선명, 안산웅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고 길이고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고 그 뒤에는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처럼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구원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익이라고 하는 다원주의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을 산의 정상으로 본다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A코스만 있겠습니까?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각각의 방법을 갖고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을 받고요. 뭐는 무엇대로 구원을 받고요. 이단은 이단대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라는 게 다원주의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나가는 길이 뭐냐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5절에 있는 분명한 겁니다. 교회는 그 믿음 기독론 위에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 안에 이것이 확정되지 않거나 믿음에 대한 분명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론이라는 거고 6절부터 7절은 뭐냐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에 대해서 6절, 7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6절, 7절을 단순히 말하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표현된 십자가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십자가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구원론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 기독론과 교회론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의 목양께도 동일한 거죠. 중국에 있는 드림방도 동일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독론과 구원론 위에 세워진 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위에서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뭐냐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그 모임이야. 그 모임이 뭔데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야. 라는 것이 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흔들리거나 변질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대치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구원파와 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외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원의 증서를 받아야 되는 걸로 왜곡되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독론과 구원론 위에 세워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믿음 안에서 세워진 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사도바울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을 얘기할 때 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냐면 당시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만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요. 대선우니카 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교회가 등장했지만 그래도 교회론 얘기할 때 이 에베소 교회만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그 기독론과 구원론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뭐 했냐면 감사할 정도로 너희들이 정말 멋진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있구나라고 감사할 정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성경 말씀이 이 에베소소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 목양교회와 하나를 들이밍는 우리 들이밍이 다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사랑의 눈빛 한번 전해봅시다.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은 개인을 향한 믿음이라면 공동체를 향해서는 이 사랑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올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데 이 사도바올이 근데 에베소 교회가 좀 더 성숙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바올이 이 믿음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에베소소 교회가 너무나 너희들 감사해. 너무나 멋진 공동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나도 너무나 자랑스러워. 마치 하나 목양교의 성도님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바올이 그 교회가 좀 더 성숙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개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장하십시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독론과 구원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십시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라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개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이성과 철학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인 개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삶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멋진 말로 콜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가심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한테 다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재가 막 나한테 계속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랑 안 맞는 건가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이런 공의의 경동체로 살아가는데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다 보니 나에게 왜 이렇게 흔히 말하면 악한 영예의 시험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로 부른받을 때 기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고백 위에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소명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므로 능력 가운데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교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렇게 성숙하는 교회 안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질서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질서 안에서 충만케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소를 세우셨고요. 그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 안에는 가리키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세우셨고요. 그 목회자 밑에 성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른 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소를 택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소를 머리로도 뭘 택하셨냐면 가정을 세우셨고요. 그 가정 안에는 남편을 세우셨고요. 그 남편 밑에 아내를 세우시고 그 아래 자녀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너무 가부장적 해석 아닙니까? 너무 남성주신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질서 안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꼭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질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세운 이유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사랑하기 위해 세우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를 교회 외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정의 남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군림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를 하고 권력 가운데 있다든지 아버지가 남편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내가 돈을 벌어오니 너희들 위에 있어라고 군림하라고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세우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드림하네 우리는 실장님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라고. 리더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라고. 여러분을 왜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냐면 사랑하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하라고. 먼저 택한 사람이 사랑을 하라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시길 바라. 하나님의 질서는 먼저 택하신 이유가 단순합니다.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혈을 흘려신 것처럼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아버지로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구원자로서 택한 받은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아버지로서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나를 남편으로 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질서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받은 사람들 밑에 그 사랑을 받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힘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진짜 사랑하면요.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할 수 있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좀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떠오른 건데 제가 오랜만에 부모님한테 갔어요. 부모님이 갔으면 어머니께서 기쁨으로 저한테 음식을 차려줄 거 아닙니까?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해서. 그러면 밥을 먹다 보면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범아, 너 서울 가더니 왜 이렇게 살쪘어? 살 좀 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듣기 싫잖아요. 뭐 나도 살찌고 싶어서 살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듣기 싫은데 어머니께서 또 그러면 내가 밥을 반밖에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밥을 다 먹어야지 엄마가 마음이 좋지 않겠니? 그러면 이건 살을 빼라는 건지 밥을 먹으라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순된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맛있게 끝까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살 빼서 엄마한테도 이렇게 인정받고 좋은 아들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힘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기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런데 그 순종 전에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자녀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한테 합리적이고 맞기 때문에 아니라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뭐냐면 강권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다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뭐냐면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유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관계 중에 가장 끈끈한 관계가 뭐냐면 이 혈육관계입니다. 가족관계. 그런데 혈육관계는 뭐냐면 육체적인 관계고요. 피해 관계고요. 족보에 의한 관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뭐해도 가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혈육관계는 그만큼 끈끈하고 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뭔데요? 혈육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보혈관계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혼자 묵상하면서. 이 보혈관계는 뭐냐면 혈육관계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그럼 보혈관계도 똑같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 무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좋은 존칭이 아니라 보혈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는 뭐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지냐? 그냥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목의 함께 성도여러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중국에 있는 우리 실장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진리와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관계인 혈육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 보혈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가족이 되는 이 보혈관계가 교회라는 거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서 오늘 에베소소 말씀이 전하고 있고 그 안에는 질서가 등장하는데 그 질서는 먼저 택한 받은 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것이 이 교회 하나목양교회이고 하나로 드림 우리 각각의 방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이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가는 저와 하나목양교회 그리고 하나로 드림 드림방 모든 실장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에베소소 교회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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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